자 그럼 여기선 대시 아니라 위치가 들어가 줘야 겠고 그 다음에 어 코딩 2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에서 요기 빼야 되요 그 다음에 와시 아니라 됐 그 다음에 에스크가 아니라 어어 에스크 투 터치 에서 투 빼주고 그 다음에 뻔 이가 아니라 뻔 이어 자 일단 대니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급이 들어가야 된다고 있죠 더 재밌다 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랩 동사가 사역이기 때문에 오스의 원형 부정사를 써 줘야 되는거죠 그래서 나 툴렛 더 펜 쏙 터치 데어 리프스 그래서 연필이 그들의 입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는 오 형식 수동태 고 음 그래서 나오는 이 투부 정사는 오 씨 아 오 씨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뭐 뭐 하도록 요구 봤다 자 그 다음에 요기에서의 됐은 주어 동사 인데 얘가 일형식 자동사 완전 야 어라이즈 발생하다 그러니까 완전 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명사 절 대 쩔 자 그 다음에 요기에서는 여기는 양 보절 도체예요 그래서 여기가 형용사 다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에즈 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구조인데 양 보절 도치는 비록 뭐 뭐 이지만 이라고 해석하죠 근데 여기는 왜 스트레인지 라는 형용사 와야 되느냐 이 사운드가 이 형식 감각 동사 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주격 보호 즉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게 물론 이 문맥상의 의미는 똑같게 느낀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라는 단어는 어 코딩이야 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헷갈리는 거가 뭐냐면 어 에라이 가 들어가면 부사니까 필은 근데 이 형식이 아닌가요 여기서는 일형식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적 관계세요 계속적 관계사 에서는 대 셀 쓸 수 없죠 x 여기까지